Q. 윤아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데 가장 짧게 걸리는 시간은? 그 상대방이 나한테 표현하는 거에 대한 되게 다른 거 같아. 나를 죽도록 좋아해 주는 사람을 택할 거 같은데? 민가 민가하게 하는 사람은 싫어. 채훈 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요? Q. 그러면 나는 어떤 거 같아? Q. penso 안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반지를 던졌어. 오, 철초리에? 탄. 아, 이거랑 좋아라 이거랑 좋아라. 기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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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! 괜찮은, 괜찮은, 괜찮은 내가... Q. vain, 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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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. 그럼 라윈 첫인생이 나 없겠어. 아우, 내려야하지? 굉장히 잘 누울 거 같아. 그래서 영표를 받았던 거예요, 로빈 씨가 처음에는. 맞아요.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. 여자끼리는 서로 뭔가 뭐 같다는 얘기 아냐? 뭐 하지. 나 뭐 나온 게 있어, 나는 뭐 같은지. 어? 머니. 머니. 그냥 뭐 제주도 이런 것도 있고. 제주도 왜? 제주도에 사는데 굳이 왜. 아, 제주에서 굳이라는 대답을 상상도 못했네. 왜냐하면 난 다 장벌이었거든. 제주도에서 여자친구 사귀를 해봤어. 분당, 분당, 송파, 일산. 그래서 나는 다 장벌이었어. 몇 명이 나온 거야, 진짜. 나 그래도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랑 사귀봤다고. 그래, 그거야, 그거야. 나 그런 남자야. 아니 근데 뭐 계산적이었다면 사실 막 그렇게 지역까지 막 다 얘기하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어. 진짜 근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. 억울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느낌인 것 같았어. 그니까. 그니까. 감사합니다.